아 모기는 왜 아직까지 안죽어가지고 여기 없고 여기도 없어 보이죠? 있었으면 벌써 저한테 총알 날라왔겠죠? 혹시 있나 본데? 여기 있으면 조진다 슬라이딩 고쳐 땜에 아니.. 에잇? 네드를 맞았다고요 제가 또락스를 그 한 2프레임 정도에 사실 스케이브가 AI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다크나이트가 돼서 이딴 게임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를 탈출시켜주는거지 아무도 아무도 이제 아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PMC들을 다 내쫓는거지 그러면 이제 스케이브들도 아플일이 없고 PMC도 마음 아플일 없잖아 뭐야 이거 중고방 잡혔네요? 49분인데 지금? 진짜 원탭 자주 난다 또 팩이네요 이번에 또 그게 됐죠 블랙아웃 관련된 패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도 이 .45립산 버프지 .45립산 버프 된 다음에 엄청 빠르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블랙아웃댄에 때리면은 훨씬 빠르게 죽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9.1.3.1.1 다크나이란 4.5.3.1.2 지금 2명 더 있어요 4.5.1.2.2.3.1.4.1.3.1 스티케이스 진짜 개빠르다 와 진짜 이거 말이 되나 이게? 버프도 버프고 이번에 버그 패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버 있거든요 진짜 빠르다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친구 와 수류탄 소리 또 씹혔네 아니 어떻게 이러냐 슈퍼 법전이들에 쉼터나 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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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도 쟁주고 싶긴 한데 다른 비싼데 에이아이한테 말도 안되게 죽는게 더 기분은 나빠요. 게임을 잘못 만든 거잖아. 이거 방금 보면은 또 동굴같은 그 울림 소리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렸잖아요. 그럼 어디 건물 안이나 지하나 이런데라는 거예요? 아마도 헤르메틱 그쪽이나 맞네요. 헤르메틱 유저? 여기 층에 있나? 수포난 스캡인지 아니면 유저인지 모르겠어요. 뛰어다녔거든. 다운드가 이제 안나는데? 뭐야? 뭐야? 이게 왜 돼? 아쿠아마를 1을 맞췄을 때 대부분 평균적으로 3이 차 그쵸? 만약에 3.9 3.9가 차면은 7.8이 되잖아. 그럼 8이지. 깔려있네요 이미. 뭐야? 이뮤니티 레벨이 올랐대. 어이거 봐. 아니 PMG는 이렇게 멈추는데 시간이 한 5만년 걸리는데 왜 레이더는 거기서 총까지 쏠 수 있냐고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없고 도수도 안 뜬 그런 레이더는 말하는데 뭐야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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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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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술비를 안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좋은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